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는 책 추람 TV 오늘도 멋진 머니마스터 혼다켄의 멋진 지혜 운이 좋은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예언한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미래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요? 예를 들면 10년 후 당신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그다지 화려하게 그리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연장성상에서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단한 성공을 거두지 못한 사람은 장밋빛 미래를 그리지 못합니다. 어떤 남성은 자신의 10년 후의 모습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렸을 적에도 평범했고 중학교 때에도 특별히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지극히 평범한 셀러리맨이니 10년 후에도 그저 나이를 먹기만 했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는 조금 서글프지 않은가요? 세상을 살다 보면 멋진 사람과의 만남이 계기가 되어 인생이 극적으로 바뀐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그 순간에 내가 크게 바뀌었다는 터닝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미래도 우열한 일을 계기로 지금과는 전혀 다르게 바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능성을 다양하게 열어두어야 합니다. 자기적인 느낌이 들더라도 최고의 미래를 한번 그려보기 바랍니다. 사업에 성공해서 자신이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손에 넣습니다. 요리 연구가로서 활약하여 자신의 레스토랑을 개업합니다. 컨설턴트로 독립해서 전국 강연을 순회합니다. 새로운 타입의 노인 요양시설을 만들어 어르신들을 기쁘게 합니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합니다. 뮤지션으로서 히트곡을 만듭니다. 어떠한 일이라도 좋습니다. 누군가가 그건 불가능해 라고 말해도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되고 싶은지가 전부일 뿐입니다. 10년 후에 사업을 일으켜 성공하고 싶다면 이것을 역산해서 지금은 무엇을 하면 좋을지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금, 인맥, 경영계획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10년분의 예정표를 준비하고 성공한 시점에서 역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루트를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대로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역산계획을 구체적으로 그려놓으면 찬스에 민감해집니다. 당신은 어떤 미래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간다면 대부분의 것들을 현실에서 이룰 수 있습니다. 당신만 포기하지 않는다는 전제에 한해서지만 당신은 어떤 미래를 만들고 싶은가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알렌 케이 이렇게 짤막하지만 또 진한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혼다켄도 저서로 원하는 대로 산다 살펴보시면 제가 책춘함 영상도 원하는 대로 산다 몇 번 해드렸고 정모 때도 한번 다뤘었죠? 그 책과 한 게 연관해서 들으면 좋을, 좋은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영상의 최종화면에 함께 링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 TV 여러분의 멋진 미래를 예언하는 삶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조커카드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